넷째 별이 송악 위에 떴다고 했던가 고려 대운의 정조가 될 겁니다 왕소왕자를 조심해 제가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요 넌 이 흉측한 얼굴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? 제가 그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남을 믿으면 죽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해야 살 수 있는 곳 내가 할 수 있어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누구도 불행해지게 놔두지 않아 운명의 상대 난 운명 따위 믿지 않아 보고 싶었다 매 순간 그리웠다 다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 다른 세계에 다른 시간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황제가 될 거다 황제가 되겠다 난 널 절대 놓치지 않는다 조용히 계시던 것 황제가 될 거다 여긴 영화